안녕하세요 최윤쌤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 키워드 볼까요? 나와라 뾰로롱뿅 잘 보세요. 어 벌써 공부하기 싫으면 안되는데 맞아요. 우리 1단원으니까 되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3학년 과정 내내 이 루트 제곱근이 포함된 수를 계속 만날 거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 조금만 더 힘 내고요. 제곱근의 계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우리 끝까지 1단원 마무리 잘 해보자고요. 그럼 준비운동하는 시간부터 가져볼까요? 자 이번 시간에 준비운동은요 분배법칙입니다. 자 분배법칙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부터 계속 만났던 어떤 계산하는 법칙인데요.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거 우리 분배법칙에서 괄호 풀면 어떻게 되죠? 우리 달자 a, b 더하기 a, c요 그래요. 잘했어요. a를 괄호 안에 있는 항에 골고루 곱해줘서 a, b 더하기 a, c 어차피 같은 거죠. 수로 바꿔서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4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럼 얜 계산하면 3 더하기 4는 7이니까 2, 7에 14죠. 근데 요렇게 곱해가지고 2, 3은 6 요렇게 곱해서 2, 4, 8 얘를 더해도 얼마가 돼요? 14가 되는 거죠? 같은 거 확인했습니다. 자 좋아요. 근데 이제 앞에 있는 항을 이렇게 곱해서 분배법칙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요 우리 다름이 얘 펼치면 어떤 식이 되죠? a, c 더하기 b, c요 잘했어요. 바로 뒤에 있는 항도 앞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곱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 다름이가 얘기 잘했듯이 a, c 더하기 b, c가 된답니다. 왜 이렇게 쉬운 분배법칙을 준비운동할까? 자 이 내용 알면요 오늘 내용은 이제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봐요. 자 오늘의 핵심은요 바로 분배법칙입니다. 근호가 있는 식 그러니까 루트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괄호가 있는 식이라면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.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식 공식으로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만약에 루트 a와 루트 b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가 있다고 했을 때 앞에 우리 준비운동에서 우리 다름이하고 이제 달자가 대답 잘해줬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. 당연히 이제 루트 안에 있는 abc는 양수이어야겠죠? 왜냐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자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자 먼저 괄호포입니다. 루트 a가 루트 b랑 곱해주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잖아요. 괄호안이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루트 c랑 곱해주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c죠.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곱셈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루트 모자 한 번에 루트 a,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, 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똑같이 분배해 줄 수가 있는 거죠. 자 루트 c를 슝 이렇게 루트 a랑 곱해주면 루트 a, 루트 c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면 똑같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b랑 곱해주면 루트 b 곱하기 루트 c 그러니 루트 모자 한 번에 루트 a,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, 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 계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직접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 보면은 루트 e가 괄호 밖에 있습니다. 그럼 이 루트 e를 슝 하나씩 곱해 줄까? 우리 화살표 따라서 루트 6과 곱해주면 루트 2, 6, 12 마이너스 루트 2, 5 얼마?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? 근데 얘는 계산이 한 번 더 간단히 정리돼요. 그래서 이거는 자 제곱,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. 제곱수 4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자 만약에 괄호하고 나누기 루트 3이 있다면요. 이거는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거는 결국 나눗셈이니까 분수꼴로 바꿔보면은 바로 루트 3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. 그죠?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니까요. 그럼 이거는 우리가 또 분리가 가능하답니다. 자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하나는 루트 3분의 루트 2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15 어? 루트끼리는 약분이 가능한데 3, 8에 24 그래서 루트 8 3, 5, 15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한 번 더 계산돼가지고 루트 8이라는 거는 2루트 2잖아요. 마이너스 루트 5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다름이 달자 이제는요. 선생님이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줬으니까 10초 줄 테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. 자 바로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2 어이? 이거 뭐야? 분수의 유리화야 되는 거죠? 자 분모가 루트 3이니까 분모와 분자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. 10초 줄게요. 시작! 그만! 자 우리 다름이 달자 뭐 나왔어요? 3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6이요! 어? 똑같이 나왔어!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? 다름이 달자하고 똑같이 나왔나요? 둘 다 틀렸는지 둘 다 맞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일단은 뭘 곱해야 되는지 바로 루트 3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야 되는데 이때에 자 분모에 이렇게 루트 3 곱하는 식을 썼더니 아 루트 2하고만 곱하면 된다라는 거 안됩니다. 반드시 전체 1 더하기 루트 2에 곱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분모는 3이 되는 것이고요. 분자는 우리 오늘 배운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루트 3하고 이렇게 이제 1하고 곱해주면 루트 3 루트 3하고 루트 2하고 곱해주면 플러스 루트 이제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어? 우리 다름이 달자 아주 잘했습니다. 자 좋아요.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우는 내용 쭉 정리해주세요.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과로가 있는 식은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과로를 풀어 계산해요. 자 잘했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볼까요? x요. 와 우리 다름이 잘했습니다.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맞죠. 자 마이너스 루트 2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배법칙에서 풀어줬을 때 이때 지금 마이너스 뭐가 있어요? 루트 3이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부호가 잘못됐네요. 주어진 식은 삐! 틀렸습니다.